꽈던 miyorum 이게 먹었죠? 네 regent 이거 이거 제가 좀 센스 없다고 할 거잖아요 아니야 맛보자 어때요? 맛보자 엄청난 다 흘러내린다 빨리 얘 딱 뽑아갖고 예 근데 이거 꽂힌 게 아니라 이거 과일에 얹혀진 거야? 아 얹혀진 거야 사이드예요 사이드예요 네 22 예 예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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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지 무슨 느낌이야 센스 있는데? 나 같이 할 수 있어 회원님? 같이 할 수 있어요 회원님? 같이 할 수 있어요 회원님? 오. 다 이거 다 해 다 해. 다 한 거 같아. 이해 안 끝 LT. 이해까지는 안 돼. 어이 쒸! 아이 의자! 의자!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초 다 빠지다. 다 생일 축하해. 자! 생일 축하합니다! 야, 초 다 빠진다. 빨리 보내나, 빨리 보내나! 초 다 빠진대! 야, 초가 막았다. 왔다. 야, 뭐야. 야, 초가 거의 닿는다. 와이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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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가져가야지 케이크를! 돼지 과연 정거! 정거는 생일과야! 빨리 먹으러! 야 이 초밥 왜 이러냐? 센데? 다 녹았어 초밥 고구마, 고구마 케이크인가? 여기 있는 거 못 먹겠다 나 스마 케이크! 이제 생일이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일은 그냥 태어난 날 축복받은 날 아무튼 방금 전까지 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케이크 뭐야! 그런 게 맞은데? 어떻게 뭐냐? 우와! 뭐야! 야 뭐야! 야 난 저 선물이 뭔지 알거든? 너 진짜 저거 안 들고 댕기거든 진짜 약간 가방이네! 가방 말고 들어야지 형들한테 선물 한 번이나 수제가 된 거 같긴 한데 이번엔 다 줘야지 아 지찬아 나는 5월부터 안 줘야 했어 나도 지금 뜯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안 주는 이유는 딱 하나 야 지금 뜯으면 뭘 좋아할지 모르겠어 지금 뜯으면 네 물건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뭐야? 고구마 한번 열어보고 고구마 한번 열어보고 열면 네 물건 버려야 된다 내 물건은 왜 버려요? 어? 열어보면 안 나 굳이 버려야 되는 거야? 그냥 호스 받아버렸어 가방 아니에요? 가방? 뭐야 이거 그냥 호스 받아버렸어 가방? 뭐야 이거 가방이야? 네 아 안되는데 아 저도 가방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가방 얘기하는데 내가 수름돋었던 거야 내가 가방이라 겹쳤네 아 너무 좋아 네 저 카메라 가방 좀 버리라고 편의점상 보면은 어? 야 넌 노인민이야? 네? 저 카메라 가방 좀 내가 볼 때는 덕국이는 그래도 카메라 가방일 것 같다 뭔가 안된다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사줬는데 카메라 가방 내면 진짜 이야 딱 됐네 잘 어울리네 여기 길이 조정하네 짧게 조정할 수 있어 안에 수납공간은 많아요?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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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가방 두고 다닐 것 같은데? 수납공간이 부족해 보여 뭐 그래도 그래 멋질 수 없지 경호가 그래서 형은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가방을 만들었어 그러면 좋은 건 생각났어 진영은 뒤로 매고 아니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만 삼은 거잖아 진영이 구명 가방을 선물해줬 거 아니야? 근데 겁나 짱짱해요 야 야 탄이 집혀야겠다 이거 야 겁나 고급? 보급집으로 만들 수 있어 탄아 일로와 와 이거 탄이 집해도 되겠는데? 안 맞았는데? 고양이였으면 좋아했겠다 야 케이크 맛있냐? 원장님이 다 먹어줘야 되잖아 나 케이크 맛있어? 이제 뜯고 온다 여기 먹으면 안 돼 여기 먹으면 안 돼 여기 먹으면 안 돼 맛있어? 앉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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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이거 딱 누나의 퀴즈예요 야 으음 대부분다 가방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넣었다 이거 종국아 저거 버려야 돼 난 저거 버려야 돼 나 저거 버려고 가방 사는 거야 왜? 그냥 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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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. 들어갈 것 같지 않아? 그러면 되겠다. 어? 조용히 해라. 그러면 되겠다. 그러면 되겠다. 해라. 아니요. 가방 안에 가방을 버리는 거 같은데. 뭐야? 어? 이런 방법이 있네. 형은 치솟어. 뭐야 이거? 뭐냐기야. 뭐 얼마 없네 정구가. 다 됐다. 겁먹었어. 너무 귀여워. 이거 버릴 수가 없어. 버려야 돼. 나중에 카메라 가방 틀어야 돼. 너 내일 아침에 눈 주면 이 가방 둘 다 없을 거야. 나 다 알고 있다. 하나 버린다고 하나 더 있고 다 알고 있다. 저희 여기. 아휴.